영어배우 겸 가수 이름도 좋습니다. 신유진인데 청라연덕을 또 부른답니다. 오늘 한 장 하겠다 이 노래 다 팔렸다. 자 모시겠습니다. 가수 신유진 자 말씀해주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사람은 좋은 것입니다. 아 그대는 좋은 사람 아 나 역시 좋은 사람 좋은 사람끼리 좋은 사람 나눠요 선한 선녀가 나로 없으려 기쁨은 나누면 두개 두개 슬픔은 나누면 버림돼 왜 아직도 혼자 그대요 의외로 미래로 미래로 미래를 가까이 있어 좋은 사람이 주는 것이 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아 그대는 고사랑 참고사랑 아 나 역시 예쁜사랑 고급마는 끼를 예쁜 사랑 나눠요 찰떡은 알이 따로 없으려 어부나이 찾아서 성냥 혼자 비치어둔 법인데 왜 아직도 혼자 만나려고 사랑이 좋은데 이유가 이유가 있나요 찰떡은 술과 새초로 기쁨은 나누면 두개 둘개 슬픔은 나누면 반인데 왜 아직도 혼자 그래로 그의 외로운 인연은 가까이 있어 번데서 찾지마가 좋은사랑이 죽은 것일 것 좋은사랑이 죽은 것일 것 아따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는 가수 심규진입니다 제가 요즘 철이 철이기 만큼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듣기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박수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요 제가 오늘 특별 초대되신 인동남 선배님의 곡 청라 언덕을 부를건데요 제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박수만 있으면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헥 노을지 정당한 엉덩이에 그 사람 기다리는데 너희의 머무도 눈 감칠한 엉덩이에 그 기운만 흘러버리네 길모가 만별해서 사랑을 속삭이며 그대를 사랑했어요 목련도 피는 그대니 못기만 내리는구나 지금도 기다리는 속난 엉덩이에 그리움만 해리시네 그대니깐 그대니 깜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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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